15%에 18성 15성? 어 15%에 18성 40억인데 일단 정가는 근데 형이 40억이면 안사잖아 그렇지 안사지 32억이라고? 음 글자 가격이나 혐사꾼 가격이나 같으니까 글자도 팔면 됩니다 야 이 개새야 뭔 소리 하는 거야 형님 거래 전에 저희 기도 홍보차원에서 접는 마당에 무슨 홍보야 홍보해줄테니 3억 깎아줄래? 어때 채팅으로 쳐준다 에이 무슨 소리 하냐 지금 어 그래 다시 교할게 뭐 쳐다보고 있어? 서버는 루나 길드는 커비 오케이 커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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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래 음 서버는 커비 길드는 루나 쳤다 어 110정도 어 125짜리 있다 어 125짜리 나왔는데 이거? 야 이거 없었던 거잖아 야 이거 어제 없던 거 아니야 125짜리? 야 125 이거 가져가자 바로 가져갈게 이거 그냥 어 내가 할까 그냥 슈바우 손질 없이 뭐 이런 클라스 없이 클라스 2식으로 혼자 하는 게 맞잖아 그냥 혼자 하면 되지 못 가질 거 어려운 거 없잖아 안 그래? 아 아 3작은 너무했다 이거 아 근데 이거 보조가 지금 아니 근데 담보 맡길 수 있는지 맡길게 좀 확실하게 좀 할게 미안한데 확실하게 해야 돼 이거는 템이기 때문에 누가 뭐가 있든 확실하게 할게 어쩔 수가 없어 어 우리 100개 잘 쓰겠어 소망룡님 음 이 정도면 됐어 가자 음 오케이 가지세요 그냥 그냥 그거 가져도 될 거 같은데 쿨거리 완료다 여러분들 아 시발 뭐야 이 새끼 뭐야 니 이 새끼 뭔데 이거 야 내 손재주 없는 사람 이게 성공했는데 이거 뭐야 이거 그건도 받고 티라고 주문을 다 줬거든요 부근 까줘야겠다 야 저 친구 슈바우 알고볼 손재팩 아닌 거 아니야? 그냥 그냥 일단은 막 맡기는 줄 알고 막 온 거 아니야? 아니라고 진짜로? 야 형님 어딨어 야 이쪽 붙어봐 어? 아아 붙을 필요 없음 굿 아 굿 굿 네 아이 아니 에디 유니클을 올릴 거는 뭐 지금 난장은 못 올리게 나중에는 올리겠지만은 어 아니 에디 유니클을 안 올릴 거면 이게 낫나? 맞죠? 오케이 그래 뭐 17쌍 떄면 되니까 오케 오케 바로 구매해 이런 거 터지겄냐 아이 터지겄어 이게 자 안 터진다 보이도 않고 찍는다 바로 음 노노노노노 좀 자세 좀 잡아볼게요 아프리카티브 위문드 업버튼과 제가찍게 한번씩 꼭 좀 그렇지 됐어 도대야 간다 중요한건 얘를 지금 십시선 찍어야 되잖아 어차피 일단 첫번째 절 터질수가 없어 내 이론상 터질수가 없어 일단 첫번째는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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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연속으로 스트레이트 17 그렇지 좋아요 됐어 이정도면 됐어 일단 갖고있어 큐브는 좀만 있다면 되니까 요거 지금 자게 해줘야지 근데 얘 지금 작 뭐야 얘 자기 얘 작 아무튼 멸망작이죠 이추 30%작은 아쉬운데 이잡원은 30%작이 맞구요 30%작도 솔직히 어려운건데 나중에 더 돈 지른다고 하면은 아크인으로 밀면 돼 맞잖아 아크인으로 밀면 되잖아 이런템은 딱 느낌이와 최소 4,5작 무조건 한작 무조건부터 내 감은 꼭 맞는 지가 않네 여러분 버릴게요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찹소리 안오고 지를게요 그렇지 이건 무조건이야 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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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이야 얘는 진짜 어쩔수 없어 얘가 안되잖아 내가 한강에 내가 뛰어든다 진짜 여러분 얘는 진짜야 어 4작 될 수 있어 4작 될 수 있어 아니 야 아 한강에 보인다 아 한강에 시발 아 야 아니야 한강에 아 아 아 아 이누발랐다 아 시발 아 실패 아 아 제발 아 제발 아 시발 제발 제발 야 진짜 자 가자아 제발 30만원 일발 하지마 그렇지 이거 받아 와 와 와 슈바 이거를 와 와 와 슈바 일단 와 순백값 기부액 11200원 10달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음 야 드디어 이거 이거 그냥 10회선 찍어볼까? 오 찍었다 18선 찍어볼까? 오 찍었다 19선 찍어볼까? 오 찍었다 아 아 슈바 일단은 어차피 한 번은 해도 찬스 타임이 있으니까 그렇지 18선 고마워 야 유주영 1억에 샀어요 했어 17선 만들었어 좋았어 얼마 안 받는지 잘했잖아 우리 여러분들 딱 해갖고 꽈주아 럿츠고 그렇지 한 번 더 세 번째까지는 괜찮다 자 자 발렸나요? 발랐네요 이거부터 그리고 예 야 원래 이렇게 안 발리냐 성공 오 으악 빠다 가자 너도 가자 아 아 리커버리 안 발랐어 슈바 잠깐만 살라면 끝 퀀 음 아무 일지도 않은데 저 괜찮은데 여러분들 저 돈 날리는거 생각 안에요 다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절대로 이제 끝났어 발렸다 드디어 와 이제 한 장 팔 수 있잖아요 놔두고 놔두다가 샀으면 되는 거니까 지방을 막 먹을 수가 그렇지 유리카 이 상태로 레전디를 가는건가 와 이거 존나 안뜰해 근데 와 이건 뭐 덱폼을 어떻게 듣냐 아까부터 이거 윗잠지도 그렇고 야 덱폼을 어떻게든 붙이네 아 일단 뭐 아무거 마력 두줄인데 이거 아까도 버렸으니까 야 일단 이거 냅둘까 지금 큐브 몇개 안남았을거 11개 남았거든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쓸까 아까전에 23번 버리긴 버렸는데 일단 킵할까 어어 여기 쪽지사가 있다 사랑하는 고객님 저희 음식을 주문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믿고 드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라고 써있는다 먹어보자 일단은 부드럽진 않네 맛은 약간 좀 미지근하네 미지근해 미지근 이건 새로운 소스인가봐 이거 약간 쪼끔 보니까 잠깐만 이거 뭔 소스지? 오 괜찮아 오우 오 뭐야 이거 뭔 소스야 이거 약간 마늘 소스? 어 마늘 소스 느낌이네 마늘 소스 아 야 씨발 하지마 마늘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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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쌈장 말고 이거 마늘 소스를 좀 올려볼게요 아 이거 또 2천 후원 고마워 오우 완전 커 쌈 고마워 고추 맵나? 고추 으어악 고추 맵나? 고추 맵나? 고추 맵나? 고추 맵나? 고추 맵나? 배코가 먹고싶어하는 것 같다고요? 아 이새끼! 아무튼 고생했습니다. 여러분들 가볼게요. 고생했습니다. 가보겠습니다.